자, 네, 저번 시간 이어서 저번 시간에 참 여러가지 했는데 행정법관계와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관계라고 해서 공무원, 군인, 교조서, 대소자, 고등학교 재학생관계는 과거에는 특별공업관계라고 해서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수동 제기하면 무조건 각하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법행위와 관련된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이라는 것은 효과로써 권리무변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면 그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 사실. 이건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당이득반한 청구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손해, 인과관계. 그런데 이것이 네 가지가 모두 합쳐서 법률요건이라면 그 중에 하나인 법률상 원인 없이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로써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반한 청구권이 무엇인가. 이걸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인업법행위와 관련돼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가 무엇이고 행위요건적법행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인업행위의 적용 법률와 관련돼서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사표제출, 전역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업법행위에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의사무능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건 적용되는데 단지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무효규정은 사인업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표제출과 같은 사인업법행위는 거기에 따른 의원면적처분, 사표수리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사표수리처분이란 행정위가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업법행위에서 가장 지문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신고인데 신고에 대해서 실전부에서 신고나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자기관계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고가 있다고 했죠. 이 지위승계 신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업양도가 있은 이후에 양수인,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하는 신고가 지위승계 신고다. 그래서 이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하면 그때 수리의 성질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와 양수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의미. 바로 그 업소에서의 어떤 영업허가권자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기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자기관계적 공법행위로서 자기관계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는데 이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기관계적 공법행위가 아니라 행정요건,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로서 저희가 들었던 게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서 신고하면 일반 음식점 신고, 이렇게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수리라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수리를 요건으로 비로소 금지, 영업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의무가 소멸되지 않죠. 이거는 이때 이 신고는, 사인의 신고는 신고만으로 금지 소멸, 부작위의무가 소멸되지 않죠. 신고에 대응해서 행정청에 수리라는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영업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의무가 소멸되잖아요. 이런 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관계적 신고인 경우에는 집회신고도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적법하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경찰서당한테 적법하게 집회신고만 하면 바로 금지, 부작위의무가 소멸되서 집회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소멸되서 적법하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실제 법에서 신고나 등록이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 그 신고나 등록이 영업양도 이후에 하는 신고라면 집회신고인데 영업양도 이후에 하는 신고가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는 판례를 많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시설기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영업하면 공익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경우의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로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공무원이 심사해서 수리를 해야만 금지가 소멸되니까. 그런데 굳이 이 영업은 그렇게 위험한 영업이 아니니까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공무원이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완계적 신고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신고에서도 건축법상 신고 중에 담장 같은 거 있죠. 담장. 담장. 담장은 담장 설치되는 게 위험합니까? 담장 설치된다고 위험해? 사람 죽지 않잖아. 이거는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을 법에서 갖추었는지를 공무원이 심사할 이유가 없어요. 담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보면 돼.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빌딩 같은 건축물은 시설기준이나 대지적합성을 못 갖추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단 말이야. 몇 천명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사나 학원도 수리를 원하는 신고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금지. 학원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수리라는 행정의를 해줘야만 비로소 금지. 부작위 의무가 소멸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학원도 특히나 애들 학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유아들에 대한 학원 같은 경우 성범죄 전력.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학원 원장이 되면 진짜 큰 문제 생기거든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건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행사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 같은 경우 이상한데 사람 인심매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자격요건 같은 걸 요소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범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생만치기 좋은 게 유아나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보호위원회 명당 원표를 해서 모든 국민이 알게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거 할 생각 인생이 이상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나쁜 범죄를 범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한 명이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명당 원표가 돼가지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그래서 이제 거의 십몇 년이 넘었지. 십몇 년 동안 뭐예요. 방송 출연을 거의 못하는 가수가 있어요. 뭐 4대 가수라고 해서 보통 박효신 김범수 그다음에 또 나얼 그다음에 이 사람을 꼽죠. 총신대 입구역이랑 가까운 사람 이름이 총신대 입구역이 다른 참 제가 네 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데 안타깝긴 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노래 듣는 거는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얘기했을 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붙고 나서는 돈을 아껴서라도 외국에 진짜 유명한 뮤지션들 오면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꼭 비싼 돈 주더라도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콘서트로 갈 생각이 전 콘서트로 가는 건 그 시간에 술 처먹지 무슨 콘서트를 가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누가 에미넴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에미넴 공연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방송사에 있는 있는 분인데 KBS 쪽에 있는 분인데 아는 형이 PD인데 그 형이 이제 내장을 준 거 아니고 구하기 힘든 거다 그러면서 에미넴이 뭐 그렇게 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로 뭐 저한테는 뭐 별로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근데 또 막상 가는 막상 이제 또 이거 비싼 거라고 준 건데 안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 아 진짜 에미넴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구나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아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와 차원이 틀리구나 와 진짜 뭐랄까 아 벅찬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해외 뮤지션 뭐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는 솔직히 실망했고 마룬파이브도 실망했고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리지 않더라고요 레이디 가가는 어쩌면 좋고 근데 뭐 폴경 폴메트 커티니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저거 그랬죠 진짜 뭐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시고 하니까 그분이 우니까 뭐 당연히 뭐 돈을 얼마를 갖다 가는데 인생을 좀 풍부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아시겠죠 그래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페라 유령 같은 것도 오리지널 팀이 와서 영국이나 호수 팀이 와가지고 할 때 실제로 보고 보세요 뮤지컬 실제 가서 보면 진짜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해요 우리나라 이제 뮤지컬 가수분들도 잘하긴 하는데 오리지널 팀은 좀 달라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오페라 유령은 있는데 오페라가 없는 것 같다면 그 오리지널 팀은 오페라 유령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스티비 언더가 그때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표를 구할 수가 없어 안표를 살려고 했는데 1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표를 구할 수는 있었어 돈만 있으면 그렇죠 120만 원까지 내고 가야 되느냐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이었다면 후회 없이 그냥 120만 원을 내고 래도 갔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올 리는 없거든 미국에서 또 공연을 잘 안 하실 확률이 높고 흑인에서 어떤 분들이 가끔 제일 웃겼던 게 네이버 댓글에서 태양이랑 스티비 언데랑 누가 노래를 더 잘 안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애들이죠 초등한 거죠 그러면은 태양도 되게 잘해요 노예 진짜 잘해요 그런데 태양이 하는 음악이 이제 뭐예요 흑인 음악이죠 그런데 스티비 언더는 흑인이야 흑인이 흑인 음악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흑인 음악에서 스티비 언더는 뭐예요?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사람이죠 아시겠죠?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약간 그렇습니다 뭐 스탑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인생에 제가 이제 꼭 시험 붙으시면 응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해외 유명한 뮤지션 현대카드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뮤지션 오시면 어떻게든지 구해서 가보세요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풍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제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에미넴 공연이었어요 에미넴 공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 데를 가게 되고 인생이 좀 더 풍부해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요 진짜 어쨌든 뭐 스탑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환경자 신고와 술을 위한 신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럼 한 번 봅시다 A가 자 부적법한 집회 신고를 했어요 법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에 위반된 미법한 집회 신고를 했어 그런데 행정청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회를 열었다 자 이거 불법 집회일까요 아닐까요 불법 집회일까 아닐까 의무 위반한 의무 위반한 위법한 불법한 집회일까 아닐까 불법 집회입니다 왜 법에 따르면 여기 보세요 접법한 신고가 있어야만 금지 부작위 의무 집회하지 말아야 될 공법상 의무가 소멸되도록 돼 있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부적법한 집회 신고를 했잖아 그럼 행정청이 수리하던 수리할아버지를 하던 법률 요건 금지 소멸이라는 효과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요건에 충족 안 되니까 효과의 금지는 소멸되지 않았죠 그럼 여전히 A한테 뭐예요 집회를 열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집회를 열었잖아 그 집회는 당연히 불법 집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공법상 의무를 불행했을 때는 사법상 의무 불행과 달리 뭐예요 법원의 도움 없이 자력강제 강제 집행 강제 해산을 할 수 있고 강제 집행 그 다음에 행정벌 이 불법 집회를 연 사람에 대해서 형법에 규정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행정형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공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사법상 의무 불행과 달리 행정청수로 법원에 수동 제기할 필요 없이 자력강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제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봅시다 안수리를 좋아하는 신고 B가 일반 음식점으로 분식점을 하기 위해서 법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 기준을 갖추었어 그래서 신고를 했어 시설 기준을 못 갖췄다고 했죠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한 신고를 한 거야 부적법한 신고 냉정청이 시설 기준을 갖춘 사람이 신고했을 때만 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설 기준을 못 갖추면 수리를 거부해야 되거든요 수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설 기준을 못 갖췄으니까 당연히 거부했어야 되는데 수리라는 이 행정행위를 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분식점 영업을 했을 때 이 영업이 불법 영업이냐 이거와 관련돼서는 보세요 이 수리에 이 수리는 행정행위인데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 수리한 거니까 법에서는 식품 미세법을 시설 기준을 갖춘 사람이 신고했을 때만 수리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신고했는데 수리했으니까 당의 수리는 당의 식품 미세법 위반이라는 위법이 있겠죠 단체로 위법이 위법하긴 한데 만약 이거를 중대 명백한 위법으로 봐서 무효로 보게 되면 수리라는 행정행위가 무효야 요건이 무효는 없을 묻자니까 요건이 없으니까 효과인 금지 소멸은 발생 안 했죠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은 영업하지 말아야 될 부작용의 의무가 당연히 이건 뭐예요 불법 영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강제 집행이나 행정거래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수리라는 행정위의 위법이 색깔을 좀 달리합시다 위법하긴 한데 행정위의 위법이 제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니래서 권하에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해 그럼 수리라는 행정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니까 수리라는 행정위가 유효하니까 요건이 존재하죠 요건이 금지가 소멸이 된 상태지 영업하지 말아야 돼 부작용의 의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영업은 적법한 영업이 돼요 시설 기준으로는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시설 기준으로 갖추지 못한 분실점을 계속 영업해서 적법하게 영업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 신체 왜냐하면 시설 기준으로 못 갖췄으니까 불량식품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이 크게 죽을 수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법 영업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람의 영업을 막아야 되는가 지금 수리처분이 위법하지만 중면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유효하잖아 그래서 금지가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리처분의 이 취소 정도 하자를 이유로 권하 있는 기간인 처분청이 수리 취소라는 직권 취소를 하면 횡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중면백한 위법이 아니라 권하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죠 그럼 권하 있는 기간이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권하 있는 기간 중에 뭐가 있어 처분청이 하는 직권 취소가 있죠 그래서 처분청인 시장 또는 구청장이 당의 수리에 시설 기준으로 미비한 위법이 있는 바 당의 수리를 취소한다 수리 취소라는 취소를 해버리면 수리가 권하 있는 기간의 시설에 의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수리가 없으니까 금지 소멸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한다 그럼 불법 영업이니까 영업소 폐쇄 분식점 강제집행으로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제재 바로 행정형벌 징역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어쨌든 90페이지 보시면 신고의 의의 같은 건 했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신고란 사인의 권법적 효과 권리의무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법적 효과 권법적 효과 상관없어요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권리의무변동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항제적 신고와 수리를 위한 신고 이 자기항제적 신고는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적법한 신고만 하면 법령에 의해 일정한 법적 효과 금지 소멸 부작위의무 소멸이 바로 발생하는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의 일을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 권리의무변동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91페이지 얘들은 그냥 보시면 나와있는 거고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91페이지 영업양도 등의 지휘승계 신고 영업양도시 지휘승계 신고 수리의 법적 성대 지휘승계 신고는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으면 양도에 대한 허가 취소와 양수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판례도 어떻게 보니까 판례는 사업양수에 의한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한 허가관청 행위는 실질에 있어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행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해준 행위로서라고 판시하였다 나머지는 외우는 거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뒤에와 관련되고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자기양도자 신고와 수리를 위한 신고의 구별시지 자기양도자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실행위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양도자 신고는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바로 금지소멸이 되는 거지 수리라는 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권리무부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고에 의해서 권리무부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는 수리가 수리를 요건으로 해서 권리무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잖아 수리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야 자기관계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수리를 원하는 신고에서는 수리가 VA 행정행위죠 이걸 요건으로 권리무부운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난제 93패드 이것도 단순히 암기지만 그래도 2번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행정절차법 40조의 규율 대상이 되는 신고는 자기양도자 신고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요건 자기양도자 신고요건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요건 자기양도자 신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40조 2항의 신고요건 일정한 서류 첨부 같은 형식적 요건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류만 첨부하면 돼요 시설기준과 자격요건이 신고요건으로 요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자기양도자 신고요건은 원시상 형식적 요건이다 형식적 요건이라는 게 바로 서류 첨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요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학원이나 일반 음식점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적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적 기준 시설 기준 자격요건 등을 신고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요건에 대한 심사는 됐고요 됐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종전판례는 건축신고와 같은 자기양도자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부정했는데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치소나 무효확인성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항고수동도 얘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양도자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전판례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그러나 최근 판례는 전화합죄 판결로 종전판례를 파기하고 건축신고 반려 행위로 인한 법률상 지휘불안이 야기되는 경우 그러한 법률상 지휘불안을 제거하여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수리를 위한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의 경우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법조효과 권리의무변동이 발생하고 수리및 수리 거부가 항구호수동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수리도 행정행위로서 항구호수동의 대상이 되고 수리 거부도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로서 이유형에 해당해서 거부처분, 취소수통 같은 항구호수동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자기양의자 신고 부접법한 신고 후 영업을 했다 이거는 적법한 신고가 없으니까 요건에 충족 안 됐으니까 금지가 소멸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영업은 불법 영업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행정벌 부과가 가능해요 그리고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지금 똑같이 여기 적고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법 총칙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행정작용법 하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 이제 행정입법 어느 시험에서나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입법 행정입법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행정입법이 뭐냐 일단 이건 학문상 강학상 학문상 개념이에요 행정입법은 뭐냐면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에요 아시겠죠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나 법원이 만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행정입법이 아니겠죠 왜 행정입법은 실무상 어떤 형식으로 쓰였던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해당하야만 행정입법이 되거든 강학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법원이 하는 일반 추상적 규율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두 번째 행정부가 정립했다 하더라도 구체적 규율인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될 수가 없겠죠 추상적 규율만이 행정입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드는 구체적 규율은 행정행이지 행정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서울교대 폐지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건 행정입법이냐 행정행위냐 행정행위예요 왜 행정입법이 되려면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추상적 규율이 되는 서울교대 폐지시행령은 뭐예요 서울교대라는 고유한 이름에 대한 규율 제가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는 학문적으로는 추상적 규율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사건에 대해 장래 반복적으로 계속 규율하는 것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규율하는 것 이렇게 설명드려요 학문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이 있는가 서울교대 폐지시행령은 뭐예요 서울교대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 당연히 구체적 규율이 그건 행정입법이 아니라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한고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죠 실제로 대법원이 두뇌분교 폐지조례 이거 한고수동의 대상인 처분 행정입법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봐서 처분으로 봤거든요 왜 두뇌분교 폐지조례는 조례라는 입법의 형태를 뜨고 있지만 강학상으로 행정입법이 아니라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구체적 규율이니까 바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학교의 이름이에요 고유한 학교 두뇌분교라는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학교 이름이었어 이건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동초등학교 인원초등학교 이거야 그럼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 규율을 넣었다는 거죠 이런 행정입법에는 일단 국가행정부에서 행하는 국가행정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자치행정입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입법에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랑 지방자치단체 자항이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취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중요해요 조례 규칙도 그런데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론이 시험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시겠죠 국가행정입법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강론에서 따로 배우지 지금 여기 행정입법에서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실급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국가행정입법 국가가 만든 국가의 행정부가 만든 일반적 수상력 규율에는 이것도 강학상 개념인데 법규명령이라는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 중에 대외구성력 국민한테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는 협의의 법규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규명령과 행정기관 내부 간에만 구성력이 있을 뿐 국민한테 구성력을 미치지 못하는 한마디로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규칙은 성질에 따라서 본다면 행정규칙 위반한 행위 그러니까 훈련예교 지침이라는 형태를 보통 쓰는다 그러니까 행정규칙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하급 행정기관한테만 대내 구성력만 있을 뿐 국민과 함께해서 대외 구성력, 국민한테 구성력을 못 미쳐요 위법할 때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규명령은 이걸 위반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봐요 왜? 법규명령은 협의의 법규, 성문행정법 중에 뭐예요 헌법, 법률, 국제법, 그다음에 법규명령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규명령은 이것도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법규명령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실제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부가 적립한 일반적 수상적 기회도 있고 상위성문법 위임 위임이나 숙권이나 동일한 언어죠 숙권이 있어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있으면 항상 3번은 인정되니까 3번 대외적 구성력으로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2번이 상위법령, 상위성문법의 숙권이 있으면 이거는 항상 인정돼요 아시겠죠? 1번, 2번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규명령은 형식이 모든 내용이 모든 행정부가 적립한 일반적 수상적 기회로서 헌법이나 법률 같은 상위성문법의 숙권, 위임이 있어 참고로 제가 권한의 위임, 숙권 했을 때 그 위임, 숙권, 위탁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권한이 이전된다고 했죠 한마디로 원래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잖아요 국회가 법률로 자신의 입법권을 행정부한테 위임, 이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한 행정입법이 바로 법규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이전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한테 구성력 있는 성문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이야 그런데 상위법령의 숙권이 없어요 행정부가 지들 마음대로 하급행정기관을 구속하기 위해서 발령한 규범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지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구성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사실 결정적 차이점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숙권이 5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숙권이 없어요 법률에서 버스면허의 차고지 면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버스면허 기준 중 차고지 면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 숙권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법률이나 헌법의 위임, 숙권 없이 행정부가 지마음대로 총기 사용 지침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훈련 이런 것들을 제정했다 그런 일반 추상조, 행정부가 만든 일반 추상조율에도 상위법령의 위임, 숙권이 없기 때문에 대외구성력,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걸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 있는 내용입니다 적으실 필요 없다는 거죠 법규명령 형식 항위법령의 위임, 숙권이죠 내용 대외적 구성력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느냐 형식은 법규명령은 보통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시행령 대통령령은 시행령 형식을 띄고 총리령은 시행규칙 형식을 띄죠 그다음에 상위법령의 위임 반드시 있어요 내용은 법규명령 중에 법률종속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국민의 권리의무사 집행명령은 법률의 세부적 집행사항으로 서식, 신청서 양식 이나 어떤 보상금 지급 절차 보통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흥주점 영업호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일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식품기사법 시행규칙이나 식품기사법 시행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신청서 양식이라는 서류 형식을 서식을 정하고 있으니까 집행명령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둘 다 대우성력은 인정돼요 행정규칙은 보통 형식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런 형식을 띄고 최저임금 고시, 총기 사용 지침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대통령 훈령 이런 거죠 이렇게 행정규칙 형식을 띄고 있고 상위법령의 숙권이 없던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 기준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의 기준을 정해요 행정규칙은 행정기관한테는 대내 구성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행정규칙이 발령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급행정기관마다 다르게 어떤 권한이 행사되게 되면 국가의 통일적 의사실현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보는 검사가 구성력장을 청구하는 것에 요건이 뭐가 있냐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이런 요건에 충족돼야만 구성력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지역 내에서 1억 이상의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성력장을 청구를 안 해 그런데 부산지검장은 부산지역 내에서 1억 이상의 사기 친 사람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성력장을 청구해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급행정기관마다 달리 요건 판단해서 구성력장을 청구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건 불평등하다 이렇게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가의 통일적 의사실현이 안 되니까 상급행정청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구성력장 청구 기준에 관한 훈령 그래서 각 지방검찰청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성력장을 청구해라 라고 훈령을 딱 해요 1. 1억 이상 사기 친 사람 2.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 중에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 3. 뭐 이렇게 딱 하면 이 훈령은 하급행정기관한테는 구성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예요 검찰총장이 내렸으면 검찰총장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부산지검장이든 뭐예요 이 훈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뭐예요 1억 이상 사기 치면 무조건 요건에 충독된다고 해서 구성력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통일적으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외적 구성력은 없어요 이런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구성력장을 청구하거나 청구 안 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아요 행정규칙은 위법할 때 법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뒤에서 또 할 테니까 보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상위법령의 위임도 있는데 그 내용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의 기준 행정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반대로 형식은 훈령예규 지침 고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고 내용이 국민의 권리임에 관한 법규명령인 위임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경우 노란색이나 파란색 이거를 형식을 강조해서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내용을 강조해서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학사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수의 학자분들 판례도 대부분 그렇지만 둘 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법규명령의 개념은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1번 2번만 있으면 3번은 당연히 인정되니까 1번 2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거나 이거나 모두 행정부가 적립한 일반적 수단적 기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둘 다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예요 상위법령 수권이 있잖아요 그럼 내용이 무엇이든 대외구성도 당연히 인정돼요 법규명령의 개념적의를 모두 충족하잖아요 일단 법규명령으로 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법규명령의 행정이법 행정이법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적립하는 일반적 수단적 규범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이법에는 국가에 의한 행정이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조례규칙이 포함되지만 자치입법은 지방자치편 그러니까 강론에서 별도로 논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만 설명하고자 한다 박스는 행정규칙까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적어드린 거랑 똑같으니까 99페이지 법규명령 의의해 볼게요 법규명령은 상위법령 수권의 근거 상위법령의 위임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전입한 일반적 수단결 행정이법으로서 대외구성력이 있는 성문의 법규범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법규명령의 필수 요소로 행정이법 상위법령 수권 대외적 구성력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의 위임, 수권이 있으면 당연히 대외적 구성력은 당연히 인정돼요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이 조금 어렵긴 해요 법규명령, 강학성 법규명령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법규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행정이법 그 다음이 핵심이죠 상위법령의 수권이잖아요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어야만 법규명령이 돼요 행정이법인데 상위법령의 수권이 없다 그러면 행정규칙이에요 아시겠죠? 법규명령 핵심은 상위법령의 수권인데 수권이라는 게 위임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권한을 이전시킨다는 거죠 이 상위법령의 수권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이거 적으실 필요 없이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헌법이라는 상위법에 헌법에만 수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법률 또는 상위법규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수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구체적인 수권 헌법에도 수권이 있지만 법률 또는 상위법규명령의 구체적 수권이 있어야만 되는 헌법과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의 구체적 수권 모두 있어야만 되는 경우와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고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에만 수권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헌법에만 수권이 있는 건 뭐냐 헌법 76조 국가 긴급상태에서 대통령이 발령하는 긴급명령 이거는 법률 대의명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과 동의의 회력이 있다고 했죠 앞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75조 95조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 75조에 의한 대통령령의 형식이 시행령이죠 95조에 의한 총리랑 부령의 형식이 보통 시행규칙이죠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중 집행명령 조항 신청서 양식과 같은 서식이나 보상금 지급 절차와 같은 걸 정하는 집행명령 조항 헌법 75조 95조에서는 법률의 세부적 집행사항 신청서 양식과 같은 서식을 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절차와 같은 절차를 정하는 그러한 집행명령 조항은 헌법의 수권에 의해서만 바로 제정 법률이나 상위법규 명령의 수권 없이 헌법의 수권만으로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 헌법의 수권도 있지만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시피 헌법의 수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이나 상위법규 명령의 구체적인 수권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헌법 75조 95조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중 위임명령 조항 바로 국민의 권리임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위임명령 조항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시피 헌법 75조 95조만으로 제정될 수 없고 법률이나 상위법규 명령의 구체적인 위임 수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에서 실제로 위임명령 조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영업허가자들의 준수해야 될 사항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허가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죠 법률이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법제 몇 조에서 정하라는 영업허가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1. 청소년에게 주로 제공하지 말 것 2. 청소년을 고용해서 음란한 일을 하지 말 것 3. 이렇게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위임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임명령 조항 그리고 이거는 뭐냐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의 감사위원 규칙이나 노동위원의 규칙 같은 아직도 여기 로마자 3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규칙을 행정위법에 포함시키는 무식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하긴 합니다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 대학 교수들도 무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법 제대로 안 배우신 사람들 법을 안 배웠는데 행정법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왜 여기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건 왜 제가 법규명령 행정위법이 아니라고 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누가 만들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겠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대등한 국가기관이 5개가 있다고 했죠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뭐예요 거기는 정부에 소독되어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별도의 국가기관이에요 중선관이 위원장이랑 대통령이랑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관계라고 대통령이 중선관이 위원장한테 명령 내릴 권한 없어요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중선관이 위원장한테 명령을 내렸다 그건 맞지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권한 없는 데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선관이 위원회 규칙은 행정부가 만든 규율이 아니 행정부가 만든 일반적 수성 규율이 아니니까 행정규칙이 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법률과의 관계 법률 대의 명령 이거는 법률과 똑같은 요령을 지니는 법규 명령을 말하죠 그게 바로 헌법 76조의 긴급 명령이고 법률 종속 명령 법률보다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의 선문법이죠 여기에는 위임 명령과 법률의 세부적 집행사항 신청서 양식이나 서식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는데 위임 명령이 바로 3번과 4번이고 집행명령이 2번이죠 실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주법 시행령이라는 시행령 대통령령 내에는 1조는 위임 명령 조항 2조는 집행명령 조항 이렇게 같은 시행령 내에도 위임 명령 조항과 집행명령 조항이 여러 가지 혼합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사법고시에서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저는 구별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구별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서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법고시에서도 안 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안 나와 아시겠죠 그걸 알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고 역사상 사법고시에서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정답 쓰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 다시는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적이 있긴 해요 너 또 하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구별하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시행령, 그러니까 권주법 시행령 몇 조는 위임 명령 조항이고 몇 조는 집행명령 조항이냐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시행령 조항 중에 국민의 권리움에 관한 상황을 규율하면 위임 명령 조항 신청서 양식 같은 서식을 규율하면 집행명령 조항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권리움에 관한 상황인지 신청서 양식을 정한 건지를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실제 조항 보면 쉽지가 않아 어떻게 구별하느냐 위임 명령은 여기 보시면 돼요 법률이나 상위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숙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자면 시행령 10조에서 법제 몇 조에서 정하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7조에서 령제 7조에서 정하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이나 령, 령이라는 게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숙권법률, 숙권법령을 표시해주면 그건 위임 명령 조항이고 시행명령은 상위법률에 숙권 없이 헌법의 숙권만으로 지정 가능하니까 상위법률에 숙권이 없어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법제 몇 조에서 정하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지 법제 몇 조, 령제 몇 조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볼게요 법규명령의 종류 법형식의 권한 소재에 따른 물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은 일단 헌법 76조에서 증거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긴급조정제 명령 법률대위 명령이죠 헌법 75조에 따른 법률 종속명령으로 대통령령과 보통 시행령이라 불리며 내용상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법률에 구체적 위임을 받아 지정돼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집행명령 헌법 75조, 95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에 숙권이 필요 없으며 신청서 양식과 같은 서식 법률의 세부적 집행사항만 교율합니다 총리적 불향 불향은 보통 시행세칙이라고 불리며 내용상 똑같이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나눠집니다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만 받아 지정되는 법규명령 감사원 규칙이죠 감사원 규칙은 헌법은 감사원한테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어요 단지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이 바로 감사원한테 감사원 규칙이라는 법규명령을 만들도록 위임했는데 이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숙권법이 근거에 따른 분류 법률 대위 명령이 헌법 75조 76조에 있다는 거죠 법률 대위 명령이란 헌법에 의해 행정부가 바라는 법률과 동의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재정행제 명령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종속명령 법률 종속명령이란 법률의 명시적 습관에 기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바라는 명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법률보다 밑에 있는 법이니까 만약 법률 종속명령의 내용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된다 그럼 위법한 법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위임 명령 이것은 법률보축 명령이라고도 하며 법률 또는 상위법규 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숙건된 사항에 관하여 바라는 명령으로써 위임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새로 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 집행명령 괄호 안에 있지만 신청서 양식 등 서식을 정합니다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바라는 명령으로써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더라도 바랄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가 난 사항은 위임명령으로만 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명령으로는 신청서 양식과 같은 서식을 정하거나 법률의 세부적 보장금 지급 절차와 같은 절차를 규율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101배지 근거 이것만 하고 이제 쉽게요 위임명령은 이거 위임명령 헌법 75조와 헌법 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숙건 위임한 경우에만 제정 가능합니다 집행명령은 이거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구체적 숙건 없이도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헌법 75조 95조에 따라 시행령 조항 중에서 또 위임명령이 지정되려면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집행명령은 헌법의 숙건만으로도 충분하고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에 구체적 위임 없이도 발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규명령 한 갠데 시간이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 마시겠습니다 10분 마시겠습니다 8분 마시겠습니다